마스코트 마침 이번 질문이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선생님 20대 30대 때 결혼을 한 뒤 결혼을 후회하고 결혼을 잘못해서 인생 자체가 꼬여버리는 여성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런 여성분들이 좀 40대 50대가 넘어서면서부터 남자복에 들어온 여성분들도 있나요? 그러면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면서 인생 자체가 피는 여성분들도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혼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요즘 이혼을 한 번 두 번 세 번 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주길래 그렇게 이혼을 많이 하는 건지 이게 좀 더 많이 하는 건지 남자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어딜까요? 내가 지키... 할머니야? 어? 싸웠으면 좋겠다?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. 진짜로. 써봐라. 싸워볼래요? 알 것 같은데. 저는 싸우질 않습니다. 저는 다 지겠습니다.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. 결혼 못 한다.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